어 잘했지 오케이 잘했어요 오빠 들어왔어요 이제 다 왔다 다 왔다 타요만 오면 돼 타요만 와 이 타요야! 아 재밌겠다! 그러니까 오랜만에 사람들이랑 게임하네? 와 신나 야 타요야 너 무슨 말투야 그거? 야 지금 진짜 신나서 그래 일어나지 얼마나 아리도 진짜 아리도 어 나 집 들어가는 중이야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윙 윙 윙 윙 윙 아 이거 걔랑 똑같네 토크네 토크 어떤새끼야 쉐키가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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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윙 윙 욱 여기 어 근데 나 옆에 토끼 있어 잠깐만x3 나 확인했어 있어봐 살려줘 우리 맨처음 게 우리 고치던 발전이 있어요 나한테 또 왔어 어? 왔다왔다 깨끗이 말로 갈까요? 자 살렸어 살렸어 도망가 그쪽 간다 그쪽 간다 도망차 도망차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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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임선비 어디가 여기 앉아야지 도망치고 있는 사람 누구야? 나야 임선비 컷! 또 어디 숨어있나? 생각하는 의자에 애들이 좀 앉혀놔야겠어 나 나 나 나 나 구해줘 나 구해줘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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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토끼 오빠 뒤에 토끼 운동 감독이 좀 꿀인데? 임선비 다 챌린저 찍어야 된다니까 이걸 이 안 들고 내가 롤치 해야 된다 그랬지 임선비 그 롤치하게 냅었어 봐 안 되겠어 임선비 너는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야겠어 이 새끼야 나 롤치 해야 된다니까 구했고 건배우 노추러 가 오오오오 오오오 나 나 오카데미일지 이런 거 안다 잠깐만 안 꺼덕혔어? 임선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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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주새끼처럼 도망다려 안 되겠어 임선비도 생각하는 의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보일 거라서 하겠어? 마지막 생존자 찾았다 찾았다 일루와 이융 이융 부끄러워 주새끼 묻혀 그냥 그래 이융 에어컨 윤선비를 이건 스페이스만 제대로 못 구톡 스페이스만 제대로 그니까 어 딴 걸로 변하면 안되지 box은 안 돼 개잘해 살려줘 딴 걸로 변하면 피갛겨서 한 대 맞고 죽지 안되지 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오케이 아 이거 붙여야 되구나 그렇게 된다 아 뭐야! 왜 뒤에 있나봐! 얘들아 뒤에 있나봐! 아 너무 느려! 빨리 고쳐! 빨리 고쳐! 그렇게 느려요? 빨리 고쳐! 나 고치는 중! 빨리 고쳐! 어! 빨리 고쳐요! 빨리 고쳐요! 호박이는 뭔데요? 찬티오님 열 개! 호박이 닿으면 가야하는데? 호박이! 조심해 조심해! 야 너 소리 나! 소리 난다! 움직일 때마다! 왜 아까 어디서 터졌지 않았나? 터? 호박이가 너 움직일 때마다 소리 난다! 아 뻥튀기 속도! 야 선배님 고치자! 어 뭐 굴러다니는 소리! 안 돼? 아 씨! 놓쳤다! 아 병샤! 어흐로 끈다! 어흐로 끈다! 아 뭐야 여기가 아니네? 도와줘!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살인마 너네 쪽으로 가는 중! 타요랑 나랑 고칠게! 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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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포기해! 왜 포기해! 왜 포기해! 왜 포기해! 왜 포기해! 아유 씨X 왜 포기해! 왜! 형이! 호박이! 호박이! 오빠 제가 구할게! 오빠 발전기 돌리고 있어봐요 왜냐면 여기 내가 여기 근처에 돌릴 데가 없어가지고 아우! 왔어 왔어! 여기 앞에! 몰라 몰라! 야! 다들이 몰랐어! 아 이게 사물로 보자면 잘 못 보겠어 안 보여 뭐지? 어? 이거 없었는데? 아니야? 아니네? 아 이거 손이 났어 앨번데? 어? 발전기 어디 있지? 발전기? 어? 발전기? 빨리 고치는 게 짱이야 우리 빨리 끝내주자 오케이 호박이! 쏜ά! 가즈! 누구야? 뭐야!? 빨리 고쳐! 뭐해! 응 왜 안 고쳐지지? 다시 쑈 봉수나 이거 뭐야 봉수나 forts는怎么了 premiers 봉수나 도망 봐 의자에 앉히고 아 의자 너무 먼데요? 싫어하세요? 응기! 땡큐! 다시? 이건 다 보라가면 좋을까? 가있다 가있다 오케이 타이로 나이스 근데 의자가 의자랑 발전기랑 좀 여기 그잖아 어떻게 알았어 봉순아 나 구해줘 지금 봉순아 아니 의자가 왜 이렇게.. 이것도 의자 아니네? 나 여기있어 나 여기있어 나 여기있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 뭐야 왜 이렇게 못 봐? 어? 이상하다 나 토끼가 누워있으면 이상하잖아 똑바로 서있었으면 안을켰잖아 나이스 빨간색깔이 의자에요? 그니까 흠 와우 와우 어 저기 뒤에있네 빨리 도망가 다 했어요 어렵다 무거워 무가 누가 방구 꼈어? 누가 방구 꼈어? 뭐야? 뭐야? 뭐해? 이거 선배님! 왜 가만히 있어? 남은 거 가면은 여기서 울리고 있겠니? 뽀뽀해주고 주부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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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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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 한 명만 왔다 가깝게 다 잡아 대부님 오빠 잘하는데요? 크대명님인줄 여기? 오빠 조심 가만히 있어요 오빠 뒀다? 갔다 갔다 혜택이 다 갔다 갔다 근데 한 명 남아 한 명 찾기가 좀 빡센데? 와 이거 마지막 남아서 그런가 빠르다 저기 있다 와우 야 최경영이 짱잘해 오 진짜 잘한다 오빠 약간 고인물인데요? 드래그톤 고른다 오빠 이거 뭐야? 오빠 그걸 안 돼 소리가 너무 심해 야 왜 첩보물 같아 형님 형님 오빠 앞에 있어 앞에 저쪽 반대방향으로 가면 그때 가 아 우려어라 어 지금 가 지금 가 뭐지? 문 열어 오빠 깨었어 깨었어 이거 짓지?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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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른다 하는 거 같애 아 맞다 와 대지났다 형님 아 아까 막 주며 와 잘하네 하중같다 와 재밌다 선비야 와 단발해졌다 게임 잘 될 것 같네 재밌는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